안녕하십니까 미디어양입니다. 2020년 6월 18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입니다.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 이번 영상은 시리즈입니다. 한 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은 여러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5 부정선거 고발 전단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단지를 배포하고 보고 영상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태극 FM 생방송이라는 유튜버입니다. 4.15 부정선거 빼박 증거 전단지 배포 보고 이렇게 해서 알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6월 17일 날 이렇게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태극 FM 생방송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출처는 공명총 김영자님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이렇게 이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선거의 실체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명호 TV로 이렇게 제보를 하셨고 제가 함께 미디어 A가 함께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공명총의 김영자님 정보 공개 청구 자료는 이 영상의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갑 개표 상황표 일체고요. 강서구 을 개표 상황표 일체고 중구 성동구 을 개표 상황표 일체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출력을 했지만 PDF 파일로 여러분 스캔을 모두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객표 상황표를 보시면서 원본 데이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님은 이봉규 TV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셨습니다. 제목은 서울 강서구도 당했다 제보자 나와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봉규 TV 경의적 결과 김영자 강서구 제보자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의 대상은 관외 사전투표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사전투표로 이렇게 비례대표 선거를 하셨죠. 이 조작의 대상들이 지금 물론 다른 투표도 조작이 많지만 드러난 사실 이 자료에서 드러난 사실은 관외 사전투표 그것도 비례대표는 조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불일치합니다. 선거인수와 투표인수. 관외 사전선거죠. 사전선거. 사전선거는 투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미리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직접 제 발로 걸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강서구 사전투표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시면 기권수가 11표로 나옵니다. 11표. 11표. 그래서 선거인수는 35,508인데 투표수는 35,497 해서 선거인수와 투표사수가 11표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자 사전선거를 나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투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관외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11표나 그러니까 빈 봉투만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봉투 이런 데 없다. 11표. 아니면 투표는 참여했는데 투표지를 넣지 않았다. 이게 11표입니다. 이게 11표. 그래서 11표의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투표를 하러 사전투표소에 와서 투표용지까지 받았지만 투표지를 가지고 집에 갔다. 이게 지금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투표지를 가지고 집에 가버렸다. 아니 그런데 45cm나 되는 긴 투표용지를 가져가는 동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참관이나 투표관리관들이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5cm나 되는 긴 투표지를 이렇게 가지고 갔다고요? 참 말이 되는 답을 하셔야지. 차라리 잃어버렸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봉투를 이렇게 관외투표니까 봉투를 잘랐는데 그 안에 표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요. 두 번째 해석의 부분인데 관외사전투표인 숫자를 35508로 조작을 해두었는데 그러니까 35508로 조작을 해두었는데 조작한 숫자에서 가짜표를 11표를 부족하게 투입한 것이다. 이게 미디어의 해석입니다. 가짜표로 이렇게 사전투표를 이미 숫자를 조작을 해놨죠. 관외사전투표도 조작을 해놨는데 표 숫자가 35508표로 조작을 해놨단 말이에요. 전산으로. 그런데 실제 표도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가짜표를. 그러니까 몇 천표인지 모르겠지만 몇 만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짜표를 집어넣어서 맞춰야 되는데 맞추다고 맞췄는데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가짜표를 11표 부족하게 투입한 것이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는 일치해야 되죠. 아니 선거인을 딱 왔을 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딱 나눠주고 이것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일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강서구의 선거인수는 35508명입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교부수는 보시는 것처럼 35507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개표 상황표로 보시면 35507을 먼저 기록한 다음에 줄을 걷고 다시 고칩니다. 35508표로 고칩니다. 고쳤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뒤에 투표용지 교부수는 고치지 않습니다. 35507표. 그리고 투표수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교부수는 결국 35507표가 됩니다. 35507표. 그래서 이 35507표가 맞는지 35508표가 맞는지 지역투표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지역투표 결과입니다. 강서구 국가법은 11938표 관회사전투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11938표. 여기 보시면 관회사전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 을은 11876표. 여기 보시면 관회사전투표 11876표. 그리고 강서구병은 11694표. 그래서 강서구는 강서구 갑, 강서구 을, 강서구병, 갑, 을병을 합치면 이렇게 더하면 35508표가 나옵니다. 지역투표, 인물투표에서는 35508표가 맞죠. 그래서 지금 35508표가 맞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작인데 어차피 조작이지만 어쨌든 비례투표 투표자수가 35507표는 아니고 원래는 35508표가 된다는 게 맞죠. 그래서 35508표는 맞고 35507표는 틀린데 일단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35507표를 투표용지 교부수로 했다고 하니까 다른데 마이너스 1표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한 표가 다르죠.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한 표가 다른데 마이너스 1표를 해석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지역투표와 비례투표 선거인수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선거인수를 고쳤지만 투표용지 교부수는 미처 고치지 못했다. 이게 지금 드러난 팩트죠. 투표용지 교부수는 미처 고치지 않았죠. 그래서 미처 고치지 못했다. 이게 팩트고요. 제가 해석입니다. 투표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 와서 신분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지만 투표용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를 안 준 거죠. 한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죠. 어차피 조작이니까 맞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로 지역투표소와 비례투표소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지역투표소와 비례투표소의 불일치 문제. 강서구 지역투표 결과입니다. 그래서 투표소를 합해보면 11,936표 강서구가 강서구는 11,869표 강서구 병원은 11,689표 이렇게 해서 다 다하니까 35,494표입니다. 35,494표 강서구 지역투표 그러니까 인물투표에서 35,494표 그런데 지금 비례투표는 정당투표는 35,497표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자 플러스 3표가 되는데요. 비례투표에서 정당투표에서 플러스 3표의 해석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일치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다 불일치하지 않지만 어쨌든 해석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투표소와 비례투표소는 일치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부여 선관위 직원의 하는 말이죠. 1만6천표도 될 수 있지만 1만6천 몇 표도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라는 거죠. 일치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표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기권이다. 이렇게 처리한 거죠. 어쨌든 표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기권 처리를 합니다. 이분들은. 지역투표소와 비례투표소가 맞지 않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지역투표소 이것도 관외투표니까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죠. 봉투 안에 들어있는데 한 장은 지역 한 장은 비례인데요. 이것을 개표로 했는데 세 표가 차이 나는 거죠. 세 표. 이렇게 세 표가 차이 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조작이란 거죠. 조작을 했는데 얘네들이 표를 집어넣는데 뭔가 맞지 않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세 표의 해석의 문제는 1번과 2번의 해석도 있겠지만 조작이다. 택도 아닌 조작이다. 네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투표 기권수와 비례투표 기권수의 불일치 문제. 이제 기권수와 기권수가 불일치합니다. 뭐 당연히 불일치하겠죠. 관외사전지역투표의 기권은 지금 보시면 지역투표 그러니까 인물투표에서는 기권이 2명, 7명, 5명이 나와서 14표가 나옵니다. 이 선거는 관외사전투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 그러니까 봉투가 있어야 이게 기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봉투는 있는데 기권이다. 표가 없더라. 이런 소리, 헛소리인 거죠. 아니면 표는 받아갔는데 집에 가지고 갔다. 이 이야기죠. 지금 이제 강서구 선관위가 표는 받았는데 봉투까지 받아갔는데 안 집어넣지 않고 집에 가지고 갔다. 이게 지금 7명, 7명, 2명, 7명, 5명. 그래서 14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관외선거에서 투표를 했는데 저기 어디 제주도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집에 갔다는 거죠. 14분이나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강서구에는 투표 도둑놈들이 있나봐요. 14명이. 표를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가는 기념으로 가져가신 14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 투표 용지 가지고 가신 14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져가신 투표 공개해 주시고 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소정의 포상금을 제가 열심히 후원을 받아서 관외사전지역 투표 기권을 하시면서 집에 가져가신 14분. 이 14분이 만약에 저에게 이런 표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포상을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외사전과 비례투표 기권이 11표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14표하고는 전혀 다르죠. 11표. 관외사전 비례투표 기권은 또 11표입니다. 그래서 관외사전지역 기권과 관외사전 비례기권이 플러스 3표. 3표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표의 해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지역투표는 더러워서 투표지를 가지고 갔지만 비례투표는 참여했다. 그러니까 인물이 저 새끼 더러워서 찍고 싶지 않지만 비례투표 용지를 한 장은 집어넣었다. 이게 지금 플러스 3표에 대한 해석이죠. 두 번째로 조작 숫자에 맞게 표를 맞춰 넣어야 하는데 멍청하게 표를 집어넣어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역투표 표를 더하고 비례투표 표를 가짜로 표를 집어넣는데 표를 집어넣는 이런 조작질이 서툴러서 바보 같아서 멍청하게 표를 엉터리로 집어넣었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엉터리 이상한 놈들 시켜서 표를 조작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표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셔라. 이렇게 조작을 하려면.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개표 상황표와 개표 결과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개표 상황표와 개표 결과가 불일치하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보시면 개표 상황표에는 뻔뻔하게 10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10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 이게 뭐냐면 기권수죠. 표가 모자라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표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기록한 개표 결과는 11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강서구 선관위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다르잖아 지금 당신들은 지금 지금 이 개표 상황표를 허위로 가짜로 이렇게 기록했거나 아니면 허위보고 하신 거잖아요. 허위보고 자 실수다. 실수하면 안 되죠. 이렇게 표가 지금 이렇게 개표 상황표를 한 표가 틀리는데 지금 지금 개표 상황표와 결과 발표가 다르잖아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 나라 선거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영상을 보고도 지금 이렇게 개판으로 이렇게 결과를 조작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가 조작이 아니다. 부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이렇게 분리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표 상황표와 지금 이 선관위가 기록한 그 문서와 개표 결과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다르겠냐고.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한 표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표 상황표는 기권이 11명인데 개표 상황표는 10명으로 개표 상황표를 허위로 작성을 하였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네. 조작질을 할래도 좀 제대로 해라. 바보스라. 지금 이 조작질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맞지 않아요. 자기들이 표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투표수가 35,497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표용지 교부수도 35,507표로 이렇게 아주 기록한 상태고 이걸 고치지 않았어요. 고쳐야 되는데 제대로 고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허위로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위원장 공포시간이 4월 16일 07시 53분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공포를 하셨어요. 위원장님 강서구 성가리 위원장님 도라입니까 바보입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표를 갖다가 개표 상황표와 맞지도 않는 것을 발표하셔도 당신이 무사할 줄 압니까 지금 강서구 성관위 위원장 판사님이 계시죠. 이분도 이 조작질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허위로 선거 결과를 발표한 이 사람들 강서구 성관위 관계자들 전원 다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4.15 부정선거 정보 공개를 이렇게 이제는 4.15 부정선거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강서구 중구 성동구 얼 개표 상황표 파일을 제가 링크로 공개를 합니다. 파일을 만들어서 링크로 공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4.15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 자료로 1독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정보 공개를 모두 청구하십시오. 각 지역별로 가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서 지금 이와 같은 개표 상황표를 공개해달라. 개표 상황표 우리도 봐야겠다. 이 개표 상황표를 우리 시민이 봐야겠다.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이 공개한 파일들을 받으시면요. 먼저 보지 마시고 인쇄 출력소에 가서 스캔해달라고 하십시오. 스캔. 스캔해서 파일을 만드십시오. PDF로 만드셔가지고요. 전부 공개를 해 주십시오. 4.15 부정선거의 정보 공개 운동을 촉구합니다. 전단지 고발 운동에 이어서 4.15 부정선거 정보 공개 청구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즉각 자기 선거구에다가 4.15 부정선거 정보 공개를 청구하십시오. 그래서 개표 상황표를 공개해달라. 전부 시민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파일을 받으시고요. 이 개표 상황표를 받으시고 이것을 스캔해서 자료로 공개해 주시거나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캔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예 택배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스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A의 결론입니다. 강서구뿐만 아니라 승관이 전체가 도적놈들이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도적이 들었는데 집에 도적이 금고 도적이 들었는데 금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당에 나갔더니만 발자국이 있어요. 옥상에 올라갔더니만 발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자국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 그런데 이 집주인이 금고 도적놈이니까 집주인이 이 금고를 훔쳐갔으니까 훔쳐서 자기가 혼자 꿀 퍼먹듯이 퍼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서구 증거자료가 없는 이유는 뭐냐 이 승관이가 도적질을 했다는 거죠. 승관이가. 그래서 강서구뿐만 아니라 승관이 전체가 도적놈들이다.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강서구뿐만 아니라 승관이 전체가 도적놈들이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4.15는 총체적 부정선거다. 지금 이 개표 상황표와 개표 결과를 불일치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거죠. 아주 불일치하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거짓말 세력들을 모두 축출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짓말 세력들을 모두 축출해야 합니다. 이 승관이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 희롱하고 조롱하고 농락하고 있는 동안에 여든 야든 아무도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두 한 표라는 겁니다. 검찰, 법원, 대통령, 국회 모두 다 한통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제 3.15 부정선거가 국민들이 고등학생마저 들고 일어난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어거가 일어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4.15는 총체적 부정선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국민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세력들을 모두 축출해야 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찰, 법원, 검찰, 몽땅 다 이 세력들을 모두 가담한 세력들을 모두 절단해야 합니다. 축출해야 합니다.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이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자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은 한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서구 선관위 여러분 빨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일 먼저 자수하시면 내란음모, 이런 내란음모죄는 사형이죠.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 이건 내란이죠. 내란.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죠. 빨리 자수하시면 목숨만이라도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수하는 사람에게 그나마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서구 선관위 여러분 직원 가운데 지금 선거부정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끙끙 알고 계시는 분 빨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선관위 여러분의 직원 여러분의 자수를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